못 기다리겠어 헤이 타마 너무 빨리 타고 있는거야 이거 진짜 내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보람같이 진짜 어린애 같아요 어린애 티컵 진짜 재밌어 어지러운데 재밌어 아 근데 그거 타면 그거 타면은 막 나 진짜 괜찮아 나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괜찮을거야 아 저 이거 타고나서 무조건 먹으려구요 오빠 먹방 한번 찍어야지 티컵으로 내기 할 수 있는건 없겠지 소리 안 들리게 소리 안 들리게 아니면 캣씨 다 따로 타서 제일 빨리 돌리는 사람 그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 그걸 과연 속도를 측정할 수 있을까 아니 LV 가지고 진사람 이거 즐겁하게 할래요 이거 머리띠 우리도 하나씩 쓰고싶다 이거 머리띠 우리도 하나씩 쓰고싶다 귀엽다 아 나 저거 토끼 나 이거 병아리 진짜 소정현이 닮고있어요 병아리에요 병아리 제가 손을 이렇게 아저씨 저녁